전이 형아, 하이. 다 했어, 마감하는 중이야? 짐을. 아, 그게 넓다. 살 수 있게. 잠깐만, 짐 좀 올려. 형, 근데 이거 혼자 어떻게 굶이지? 아무도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지? 정말 지금 본인들이 이따 하시고. 얘들아, 꾸미는 거 어차피 이따 다시 올 거잖아. 좀 도와주면 안 돼? 안 되겠지? 이해 계세요? 가라, 가라, 가라. 잘 가. 엔지죠, 엔지. 이따 봐. 늦지 말고 와. 이거 쌩까냐? 아이씨. 뭐 어떡하냐, 이거. 일단은. 사진부터. 아, 근데 혼자 다 할 수 있나? 참 은재 씨도 근데 경학 씨를 잘 믿는다. 그쵸? 맞아. 무당탕탕인데. 사진을. 우리 벅자 사진을 찍고. 이거는. 그리고. 됐어. 아, 제발 일을 두 번 하는 일이 없네. 뭐지, 이거는? 지금. 일단 이거를. 넣고. 요즘 감정인가? 저것이 바로. 어, 왔다. 어, 왔어. 뭐야? 이거밖에 안 됐어? 빨리 와야지. 친구야. 뭐라. 오빠, 이게 맞아? 다 해놨어. 이제 하면 돼. 봐봐, 얼마나 내가 세팅을 이쁘게 했지. 이건 뭔데? 어? 이게 맞아? 이게 이제. 이게 맞아? 이게 와서 자기가 할 일이지, 이제. 많이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, 오빠? 어. 이건 뭐야? 어? 내 코야? 아니, 좀 이게. 네가 봐서 두서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. 두서가 많이 없지, 이 정도면. 그래서 다 내가 준비하고 세팅하는 그 느낌. 이제 여기서 네가 디테일만 잡으면 돼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잘하고 있어. 굿뚝, 굿뚝. 이게 맞을까? 액자를 한 곳에 모으는 것보다 그게 나아? 몰라. 아, 그냥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, 이건? 어, 어. 조금 더 가지고 와봐. 이거를? 어. 큰 거, 작은 거? 다 가지고 와봐, 일단. 다?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? 아니, 아니. 근데 열심히 했어, 지금. 땀 뻘뻘 흘리면서. 일단은 오빠. 어? 이거 다 풀어. 오빠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. 빨리 해야 돼. 알지? 우와, 귀엽다. 진짜 결혼식처럼 꾸며놨어. 오, 예쁘다. 어. 그냥 저 정도 준비로 결혼시켜야 돼. 스몰로.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. 아, 스몰지. 이거 스몰지. Sofia가 나와. 참 varsity blah. 진짜 델 하체? sont률 그 quis